안녕하세요 아성범입니다 아 오늘 이제 저희 작년에 우승했던 이게 라이브 아니지? 라이브요 지금 자 이제 우승간지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걸 맞게 됐네요 다시 보지 아 이거 또 하라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사람들이 이야기해 줬는데 되게 멋있고 화려하다고 해서 이야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보러 가겠습니다 자 우승전달식 자 선수들 모여있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장으로 어 에런 고 브로 하자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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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헤이 아 저기 보이세요? 아 저거는 아 저거는 아 저거는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라고 아 예 예 아 아 아니 이거 갑자기 구단했을텐데 아 왜 이렇게 해서 스페이 저거 자세용 네 고정해서 정리 한번 nous 드십시오 네 네 네 제일 신난 선수입니다 네 죄송해요 뭘해요 안해 그런거 이제 기분이 좋네요 여기 웃음반지 두개 가지고 있는 이명희 선수 저 울지 않았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형도 안 울었어요? 아니 우승했을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저는 안 울고 있어요 다운을 다 좋습니다 형 아쉬워했잖아요 MVP 못받아가지고 아 생각도 안했는데? MVP 받고싶었는데 못받아가지고 아 난 MVP 생각도 안했어요 생각했잖아요 안했어요 여섯게임 연투 연투 진행하십쇼 이제 시작 크게 얘기해 흐흐흐흐흐흐 뭐라고 지나가? 나 지금 결혼반지도 없는데 우승반지 있게 생겼다 흐흐흐흐흐 결혼반지 어디가는지 모르겠어 결혼반지 없다는 노진혁 선수입니다 야 행진 이거 지평 좀 지평 이거? 하려고요? 아니 돈으로 가부채가 수능하잖아 제가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 차례때 제 차례때 한번 봐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기분 좋은거 같습니다 김진성 선수 진성이형의 하루? 진성이형 하고싶은만 많은거 같아서 진성이형 카메라좀봐요 진성이형 카메라 없을때는 말 많이 하던데 부끄러운척 하지말고 안봐 카메라 온라인정에서 나중에 성범인데 그것도 한번 찍어봐 나 성범 웨이트교실 해가지고 저는 단지받을때 울지않았어요 형 울지않을거에요? 진성이형이 울진않았지만 어깨가 많이 올라왔어 예민한 어깨인거에요 왜이렇게 형 할말 있어요? 형 할말해요 없어 팬들이 보는거 이거 네 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네요 와우 굿 뒤에좀 나와주십쇼 뒤에좀 나와주십쇼 스키이 굿? 예아 다음으로 또 하나요 네 2번 이 시즌 와우 2020은 굿 2021은 굿 어딜 이름이? 여기 루친스키 루친스키 그쵸 그쵸 아 예 그쵸 무슨 상같은데 상 이 시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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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기분좋은 김진성사수 예 오 안어울려 장식하세요 예 진성야 할말있어요? 뭐 해드려요? 네 찍어드려요? 어 민수야 어 야 레이드 아저스꺼보다 난데? 흐흐흐흥 오 민수야 미안하다 오늘 어떻게 좀 잘 부탁한다 같이 받자 먼저 해보자 감사합니다 하고싶어 하는데 못해서 아쉬워요? 와우 그러니깐요 나 앞으로와 야 그거 뭐야? 어? 저거 방망이 티켓 주시더라고 헤헷 헤헷헤헛 방망이 열심히 scattering 아 옆에 레 velocidade 아 바퀴 자 마지막을 합니다, 하나 둘 셋 먼저 하이븐 통과 tipping. 응, 여유 destiny. activity 스 otras 테두 자 예예예예 자 배운다와네 아니 빨리 벌칙하다 고생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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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? 없어요 없어요 고생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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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장 기분 좋은 김진순 선수입니다 고생하자 라카이 왔는데 지금 또 기분이 좋아서 또 이렇게 일어난 걸 고생하자 갑자기 닫아 놓은 이유는 뭐예요? 뭔지 들어가요 자 저는 이만 빠이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운동하러 가겠습니다